우리 현장의 영적 사령관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는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박수와 함께 우리 장로님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등전 2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4등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거슴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이 시간이 전도학교가 아니고 올해는 금요 기도회로 해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함께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오늘 특송을 하셨는데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의 영직 사령관으로서 전도 목회를 위한 중요한 일꾼들로 전도 목회를 위한 중요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참된 복음의 역사들을 가지고 그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복음을 회복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절대 제자의 응답이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된 이 복음 역사들을 정말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귀하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 3, 7나라 5층 종족을 살리며 세 가지 뜰의 응답과 함께 그와 더불어 금, 토, 일 시대에 후대를 바르게 살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에서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졸업생들 이제 2월달 졸업생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어린이집에 집중훈련을 놓고 28명이 오늘 내일까지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일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선교국에서 대경지부 대학선교국 대경지부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경지부 수련회가 2월 5일부터 7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중요한 집회가 또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어로인 법률인 중심으로 한 수련회가 매년 구정연휴 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월 9일, 10일 어로 법률인 중심으로 한 수련회를 놓고 우리 협회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속에 속한 우리 어로인들, 법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지고 또 여기에 대한 지망생들도 함께 모여서 메시지를 받는 훈련들이 9일, 10일 진행됩니다 그와 더불어 또 9일, 10일 동일하게 구정을 맞이하죠 다음 주 구정주간인데 다민족 집중훈련이 매년 구정주간에 있습니다 2월 9일, 10일 같이 진행되어 집니다 이런 중요한 훈련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오늘부터 명단을 좀 올려가면서 각 교구별로 우리가 한 교구석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짜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혹이나 여러분 좀 기도 제목들을 오늘 교구의 교육자들 통해서 검찰 통해서 올려주시면 그대로 좀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문으로 또 학업 속에 있는 랩런터들 출타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도 대상자들 명단들을 올려주시면 오늘 또 우리 사업장 한 사업장이 올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업장에 정말로 기도 제목들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구안에나 여러분 구역 속에서 충분히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의 제목은 세상을 치유하는 참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로 말며 중요한 일에 치유가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셨죠 먼저 여러분 혹시나 신문 보신 분들은 혹시 그 사회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싶은데요 지난달 1월 30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지금 정신 폐쇄 병동이 10대 20대로 가득 차고 있다고 했어요 정신 병동이 10대 20대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게 타이틀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마음과 정신에 병든 상태로 아픈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6년도 통계를 내놓고 한 지금 5년 지났는데 지금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는 정신병자들 연령층을 분석해 놓는 걸 보니까 거기에 10대 20대가 14.6%예요 한 5년 7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14.6%가 청소년들이에요 10대 20대예요 그런데 한 5년 지나서 재작년에 통계가 나온 부분을 보니까 22.6%인가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 정도가 5년 사이에 10% 정도가 청소년층의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갈수록 가파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을 앓고 있다는 거 대부분의 정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데 이것으로 말하면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충동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안으로는 자해하게 되고 또 중독에 빠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울증으로 말하면 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실제로 세브란스부인 같은 경우는 30개 병동이 있는데 그게 후대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장의 모습이에요 내 자녀는 괜찮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부문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범 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마태범 4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2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련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품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고치시는 치유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마태범 10장 8절 한번 보세요 열두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모든 약함과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가는 제자들 둘씩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가서 치유하라고 했어요 치유하라 그리고 누가 보면 10장 9절입니까 70인들을 내보내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 보면 10장 9절이요 마태원 10장은 열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누가 보면 10장 9절에는 70인들 내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민 70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친히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치유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병든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시대에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치유를 명령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병든 시대예요 정신적인 부분들 갈수록 심각해지고요 그 가운데 또 영적인 질병이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질병들이 계속해서 오게 돼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영적 질병과 더불어 여기에 육신의 온갖, 육신의 질병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요한 사역의 현장을 보면 치유의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또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결국은 뭡니까 바울의 가장 주 사역 현장들이 있다면 치유의 현장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치유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들은 그때그때 메시지 중요한 부분들도 전달하지만 특별히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면서 또 함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집중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실제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있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는 치유가 있고 세 번째로 참된 전도자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치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치유는 그리스도의 근세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치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게 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라는 것 그러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치유받은 자예요 그러면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치유 중에 치유가 구원의 역사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부분들인데 먼저 중요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중한 치유예요 우리 인간만 동물과 다르게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 해보가는 것이 치유 중에 치유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가는 이 축복된 치유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털과 올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만든 함정은 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세상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물론 세상적인 성취욕은 맛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오는 것은 많은 상처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나와 세상과 성공만의 모든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질병들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것인데 이게 사단이 만든 털인데 이 속의 인생들이 살고 있으니까 갈수록 이상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죠 여러분 이 올무에 대해서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게 바로 출혁기 3장, 출혁기 20장 3절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섬기면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숭배하느냐?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마태공은 11장, 28절, 29절에 수거하고 무거운 짐을 치고 결국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온갖 육신적인 질고들이 찾아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석 9장 27절에 영원한 죽음의 역사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운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보면 후대들에게도 영적인 유산을 물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기중한 축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단이 만든 함정과 털과 온몸에 걸려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상은 정신문제, 영적 질병과 육신의 문제는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치유의 시작이 뭐냐 치유의 결론이 뭐냐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면 사망이 왔다 했어요 이건 단순히 사망, 죽음에 대한 부분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절됨으로 말면 아마 결국은 인간은 사망상태, 영적 사망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할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면 사망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삼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선지자로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참된 제사정으로서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요 참된 왕으로서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도 하셨어요 그로말로 일어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에 그래서 주인 삼게 될 때에 이때에 모든 것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의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다 주인 되어졌다 이미 치유는 여러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치유가 시작되어서 시간감에 걸려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근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뱀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외할 근능을 주었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의 치유가 시작되어지면서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근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근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근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원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모든 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근세를 누리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면 아마 성령께서 역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만 할 수 있는 치유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내게 영접함으로 말면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는 이 축복의 의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이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면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근세들이 누려지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면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부분들의 치유가 성령으로 말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근세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를 하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엑소시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천주교의 신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 마태원 12장 43절 45절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낸다 할지라도 진짜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지 않으면 오히려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원 12장 43절 45절 저는 잘 알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 한 마리가 나가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나중행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한이라 말씀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진짜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데 이때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가장 정상적인 치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그때그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병든 부분이 치유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요 한순간에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쫓겨나니까 귀신에 시달리다가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받아 가지고 막 사람 쫓아다니는데요 아닙니다 정말로 지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속에서 오는 치유라야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머리 내밀고 치유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아이에게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 아닙니까 진짜 자기 아이를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가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받다가 문제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커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생활이 안 돼요 자기하고 부모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니 정말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위해서 이해는 해요 본인이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가졌으니까 핏밥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녀만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에 기도받으러 간 거예요 기도받으러 근데 그때 다른 기토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 뭔가 기적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은혜 받게 되면 그때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영증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정신 문제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서 말씀이 마음에 딱 자리 잡혀질 때에 여러분 그때 진짜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차마 말 못할 상처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말씀 운동 속에 함께 인도받으면서 좀처럼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가득 담겨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감상해서 말씀 받는 자리에 갈급하니까 오늘 오게 되는 거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오게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는 안 되는데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는 안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갈급하니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 감염 갈수록 어느 날 어느 날 이분이 고백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참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제도로 눈들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18절에 있는 그 찬양 아닙니까 그 가사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잠잠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증거가 없는 것 같았어요 시간들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도저히 용납 안 됐는데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해 보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지 속에서 은혜받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떠면 치유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치유하려는 마음들 때문에 조급해져요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면서 내 안에 병돈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 관계 속에 말씀 받을 때에 나도 모르게 지난 날은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내게 은혜에 몰려오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때 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는 치유가 일어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많은 사람들이 상처 상한 마음 또 어떤 잘못된 습관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동안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진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은혜 받을 때는 모르는데 은혜 받을 때는 모르는데 또 평상시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한 번 딱 걸려들면 이 부분들이 잠재에 있다가 문제 틀어진 그걸 통해서 다 연결해서 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암과 같은 존재예요 암과 같은 존재예요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처 없애자 상처 없애자 오히려 상처 없애자 하면 할수록 상처가 더 생각나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해결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한 마음들이 더 생각납니다 그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습관을 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가요 한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게 올려가서 더 크게 나타나요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처가 더 생각났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상한 마음들 사람을 향한 어떤 상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소멸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십니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두 번째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 속에서 무너지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깊은 상처들 때문에 무너지고 드러난 부분들은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무너지는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기를 압니다 정말로 내 안에 누가 본 17장 21절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는 유혹 빠져드는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유혹받는 부분들 미혹받는 이 부분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니까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4절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리동하기를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무리동할 때 먼저 드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라고 그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가서 그 한자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뭐라 했느냐 아니 내가 누워 있는데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를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그게 안식일날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이 치유하니까 예수님을 소식탐탐 노리던 그 주위에 있는 어떻게든 걸고 눈물을 얻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 안식일을 부모하고 한자를 치유한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를 피하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느냐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살다보면 의도 모르게 죄에 대한 유혹들 받아요 그 죄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유혹받아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 받습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요한 1장 9절에 나오죠 우리 죄를 자격하면 하나님께서 미쁘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때그때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들 미혹들 때문에 무너지는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여기에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게 천국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토 이름으로 누가 보면 17장 21절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일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짐으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혹받든 유혹받든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드러냈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임수로 가지고 거짓으로 그래서 거짓말 짱이고 거짓의 압이라 했는데 거짓말로 속임수로 하는데 자 보세요 악한 사단이 먼저 주는 거래시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태원 16장 21절부터 보면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심을 당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인데 어떠면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의 숨은 동기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주여 그리마 없어서 절대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마태원 16장 뒷부분에 나오죠 사단 23절입니까 그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해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입니까 그 보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이 악한 사단이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예수의 팔 생각을 풀어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부인하게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거기다 보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부분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그 육신의 질고를 권두후서의 12장에 보면 사단의 가시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구절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마태원 16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7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33절 그러면서 권두후서 12장 7절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성경구절을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사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속임수로 쏟고 몰고 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속임수로 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뭡니까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싸움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 나의 수많은 상처와 상한 마음들 감정들 잘못된 습관들 치유받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돼 있어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사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악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속임수로 가지고 개수를 공격해오고 있어 그게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오는 치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전도자가 현장에서 누리다는 치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누렸던 치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4등전 28장 1절에 10절인데 풍랑 이후에 27장의 유라굴라라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 이후에 바울이 도착한 데가 되냐 멜기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섬에서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온몸이 적고 그러니까 축구하니까 불을 피운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죠 집을 가지고 불에 던져놓는데 그 불 속에 있는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에 손을 무은 겁니다 바울에 손을 딱 무으니까 그때 일어난 반응이 뭐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손에 독사가 물러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죽는 것이다 살인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오늘 성경은 살인한 자다 이러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떨어뜨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바울이 하나도 상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아 이 사람은 신인다라고 했어요 영적 무지 속에 오는 일들 우상 숭비에서 오는 영적 무지 속에 오는 그 일들로 바울의 전도자를 봤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 독사가 바울을 어찌 알 수 없었죠 그 이후에 그 지역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나오죠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함께 이질이 걸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와서 치유하게 되죠 사실은 병자가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복음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추장의 부친이 아버지가 결국은 열병에서 이질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면에서 섬 원주민들인데요 이게 우리 오천 종종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에게 우리는 치유로 말면 아마 참된 전도자가 이 치유로 말면 누려야 될 현장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보블리오라는 이 추장 그 지역의 지도자인 추장의 부친을 만나서 치유하는 것이 나는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그 치유를 통해 그 자리에 복음증거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정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군은 이러나 그러라 치유했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참미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다 했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더라는 것 우리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두라는 것이 우리의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치유의 가장 큰 밭이 되는 부분들로 꼭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름 내로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올리든지 여러분 정말로 함께 기도해서 앞으로 말만 전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치유를 가지고 이제는 전도의 분들 앞으로 치유를 통해서 큰 전도의 분들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것은 전도 대상자들로 꼭 기도하시면서 교회 안에 정말로 정상적인 치유할 수 있는 치유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치유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중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삼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속에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 일어나는 것이 치유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치유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치유팀을 위해서 정말로 치유팀들이 오직 보금으로만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치유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병든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치유사기라는 것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이 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는 기한응답이 있기를 최예름으로 축은합니다 다음 아멘